아션벌프장 이대훈 케이트 위즈에서 뛰어넣던 이대훈 선수입니다 맞아 대훈이 대훈이 오 케이트 위즈 팬들에게 또 로 인사를 하면서 경기 출발을 초구부터 방망이 닿지 않습니다 잡아 당깁니다 일루수 잡아놨어요 라인브라이트하고 정성리 처리하면서 이런 잡아 당겼습니다 유격석 쪽 황영북 선수가 잡고 쪽으로 수화기 2구 바깥쪽 낮 낮게 들어오면서 초볼몬스 미련한 타구입니다 자신감 오세요? 141km의 구속이에요 활개통이야 뒤 바깥쪽으로 140km의 빠른 곳 2구 바깥쪽 바깥쪽 공 일루수 잡아놨어요 베이스 커버 일루수 하우터입니다 잡아 당김 타구 일루수 정부를 따라 뽑았어요 그리고 일루수 파울입니다 143km의 빠른 곳 뽑았다 스윙 1대 2위대 2, 2위대 찾아놨어요 3도 가네요 최수현 초구를 타격했고 최수현의 송구와 떨고 1,2만 초밍합니다 대대 2대, 3,1 2대,2 깔끔하게. 한 번은 던질 수 없습니다. 바로 일로 견뎌. 다시 또 견뎌. 다시 또 일로 견뎌. 1회에서 1회에서. 1회에서 1회에서. 2회에서 1회에서. 이렇게 믿듯. 여러분은 저기. 와 오케이 좋았다.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입장에서 정말 큰일이거든요. 완전히 맞지 못했다. 나들은 뭐하면 안 됩니다. 그리고 2공을 타격합니다. 좋은 타구가 나. 3, 2, 3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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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혁 선수입니다. 밀려잡고 다른 팀입니다. 아다다다다. 아다다다. 아다다. 아다다다. 이 팀이 지금 득점권을 그래도 만들어놨기 때문에. 아다다. 아다다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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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다다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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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우 답을 추측ödX2 잡독 1 Jord KT 위즈의 공격입니다. 라운드는 여전히 이대현 선수가 남아있고요. 이미 승리. 초구. 스와이. 바운드 되는 공입니다. 높게 오면서 볼이 됐어요. 이대현. 아 블레츠는 줄 알았네. 아 직접 하이파이브 하면. 아 밤을 졸이면서 오늘 경기를 준비했지만 완벽하게. 박수를 받고 나오라는 그런 배려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보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